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감사의사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걷기 운동하면서 같이 밸런스 워킹 심복합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걷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신명나게 걸으면서 신바람난 음악과 함께 여러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엔돌핀도 분비되고 기분이 상쾌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하실 때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약간 드시고 고개 서기지 마시고 배에다가 힘을 주고 가볍게 팔을 앞뒤로 워킹을 제대로 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은 저를 동작을 보면서 따라서 제가 하는 걸 보면서 바꿔가면서 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킹하실 때 발을 이렇게 더 높이 들을 수 있는 분은 더 높이 들으세요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힘차게 팍팍 박력있게 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연세되신 분들은 그냥 몸에 맞춰서 하되 꼭 지켜야 할 거는 허리를 바로 세우고 어깨를 바로 펴고 하신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래야 몸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팔 운동도 따라서 하시면서 입도 하하 호호 하시면서 소리가 뭐 나도 되고 안 나도 되고 하니까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면서 맞춰가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본인이 하시면 더욱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박수를 우회를 치는 거는 또 그만큼 운동이 더 되니까 우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그냥 중간중간 바꿔가면서 할 테니까 해보세요 그냥 걷기 운동보다 덜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더욱더 운동량이 커지니까 입을 잡고 움직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안세도 됩니다 그냥 저보고 바뀌면 바뀌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악에 맞춰서 흥겨운 마음으로 파이팅 합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 AJ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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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